얼마 전에 280캐럿의 블루사파이어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 생각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경도는 확실하게 텐이 나오는데요. 아주 경도는 높은 편인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불순물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투명했으면 좋겠는데 자세히 보니 그 불순물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. 너무 이쁩니다. 211캐럿으로 결달화해서 그냥 옥처럼 가공을 했습니다. 완벽하게 코스한 게 아니고 산 알루미늄 광택으로 해서 한 거라서 다이아몬드 광약으로 하면 더욱더 광이 날 겁니다.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블루사파이어도 아니고 사파이어도 아니고 크럼덤도 아니고 옥도 아니고 옥도 아니고 옥팔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경도도 나오고 하니까 네 가지를 다 겸비한 새로운 보석 같아 보여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. 옛날에 우리 그 예전에 그 옷 그 가을에 그 꽃 같은 것을 넣은 호박 비슷하게 그죠? 호박 비슷하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곤충 대신에 꽃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일부 지금 받고 있는데요. 실제 이것은 그렇습니다. 211캐럿입니다.